안녕하세요 이부장의 전국맛집 해물찜 인천맛집 톨보 개몽제 꽃게하고 해물저물저물 소개합니다 영상 시청전에 구독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포장주문해서 해물찜을 먹어봤어요 네이버에서 털보 아구찜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털보 김홍제 꽃게아구 해물전문점 032-439-3125가 나와요 해물찜, 아구찜, 석거찜 중에 저희는 해물찜 중 2개를 주문했어요 부침과 샐러드가 들어간 찬이 함께 포장돼서 나와요 마지막 밤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기억나지 않게 기억나지 않게 기억나지 않게 와 정말 양도 많고 맛있어 보이죠? 저희는 안 매운맛으로 주문을 했어요 추억이 잠시 널 떠올린거야 먼저 붙임을 먹기좋게 가위로 잘라보았어요 먼저 붙임을 먹기좋게 가위로 잘라보았어요 해물쯤에는 아구, 꽃게, 낙지, 새우, 조개, 콩나물, 다양한 야채, 정보소, 정말 맛있어요 여러가지가 들어가있네요 조금은 서툴렀던 그래서 더 생각나나 봐 자꾸 뒤척이게 돼 준비하지 못한 이별이라 그랬었나 봐 수요일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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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정말 군침 도네요. 빨리 먹고 싶어요. 살이 많은 아귀를 먼저 먹어보았어요. 여러분 오늘은 인천맛집 해물찜 아귀찜 전문점 영상인데 어떠셨어요? 이 부장이 추천하는 털보 김홍재 꽃게아구 해물전문점 032439-3125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편의 더익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해물찜을 포장해서 집에서 한번 먹어보았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 안녕